우리나라 반자주택은 1975년에 합법화됐고 199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70년에 지하층 설치가 의무화됐고 1975년에 지하층에 주거공간을 설치하도록 합법화됐습니다. 반자주택이 가장 많이 건립된 기간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이며 이 기간 10만 호가 건립돼 전체 46.6%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80년대가 29.2%를 차지하는 등 서울 반자주택은 92.4%가 2000년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